오늘 제가 온 곳은요 몰라요 제보를 받고 온 거긴 한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요 야 뭐야 철거 중인 거야 공사 중 공사하다 만 거야 야 나 위로 올라올 생각 없었거든 아래에만 헌팅하려고 했는데 뭔가 건물 안에서 소리가 엄청나 운영을 하던 곳인가 소리 소리 엄청난다 이건 팅 치는 소리 아니냐 야 여기 귀신 호텔 아니야 야 이건 귀신 호텔이야 오! master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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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기장이 없어 하나도 어? 튀긴다? 세칸? 사라졌어 있다 없다 그러네 2칸? 약하다? 병래에 잠깐만 여기 뭔데? 일로 나갔나봐 나가는 길이 있네 밖으로 아 와 C 여구리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, 혼자 도망가 야 저 끝에 서있어 꼬마가. 야 그 노란색 추리링 있고 서있어. 노란색 추리링? 어 밤돌머리에. 너 저쪽 가서 봐봐. 저... 아니 그러니까 넌 안 보이니까 봐봐. 꼭 오라고 하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니까? 봐봐. 넌 안 보이잖아. 빨리 가서 봐봐. 안 가 이 자식아 나도 무서워서 못 나가. 아 근데 노란 추리링이야. 키위 한 요만한데? 야 거기 통로 같은 게 있지? 어린애들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 근데 그 어린애가 딱 서서 형을 쳐다보고 있더라고. 꼭 오라는 듯이. 없어? 전 안 보여요. 아 그럼 내가 너 왜 보낸 거야?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. 아니 전 안 보이잖아요 형. 저 끝에 딱 서있었거든. 지금 없습니까? 없어 없어 없어. 그리고 여기 뭔가 있어 또 길이. 여러분들 뭐야? 난 안 보여. 아니 나 고개를 안 놨어 사실. 난 사실 카메라만 놨어. 무서워서 못 보겠어. 여러분들 뭐야? 아 저기서 꼬마이가 까꿍 할까봐. 한 번 봐주세요 빨리. 아니 개낀 봤잖아. 그리고 미안한데 여기 내 머리가 안 들어가. 아 밝아. 프레쉬 껐어. 오이씨. 야 왜 또 왜.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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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 아니 전쟁이 시작 존대 튀어. 야 기다려 봐. 아니 근데 형님들 내가 진짜 이것만 얘기할게. 나 억울한 게 뭐냐면은. 이 입은 치적이 될 수 있거든. 나 그게 겁나는 게 아니야. 내 손 만질까 봐. 내가 무방위 상태인데 이렇게 손 있는데 손 만질까 봐. 난 그게 무서워서. 야 그럼 제가 남자답게 살짝만 들어가 봐 봐. 야 개 좋아. 한 진짜 한 세 번 세 번. 어 가봐 가봐 가봐. 에이씨. 우리가 안 보인다. 아 나는 거 같아. 소수 못 알아. 나와나와나와나와나. 갈꺼아. 에이. 아휴 저 못 가겠어. 진짜 고스턴터가. 야 꼬마야 안녕. 사라졌다. 완전히 사라졌어 갔나봐. 꼬마야 일로 다시 오면 안 돼. 내가 미안해. 내가 갔나봐. 야 니가 나와. 어디 나한테 오라가라야. 그럼 길이 유인하는 거예요. 그치. 야 저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. 유인하는 거 아닐까. 한 4디 정도 있는 거는 갔거든요. 지나가네. 왜. 갈색 여기가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. 어. 열로 넘었을 수도 있고. 잠깐만. 아까 우리가 들어간 공간이 저쪽이잖아. 여기 갈색 벽 이어져 있거든요. 그러네. 그러네. 아니야. 여기는 이어진 데가 아니야. 어. 막혀있어. 그러니까. 이 벽 라인 타고 저쪽이네. 근데 창문. 야 근데 잠깐만. 구조가 저기 있다마자. 집 벽처럼 막아놓고 창문이 있네. 근데 안쪽은 또 막혀있고. 무슨 구조가 이러지. 왜 건물 안에 집 같은 벽이랑 창문이 달려있을까. 저 안쪽 공간이 콘크리트로 막고 있는데. 어떻게 여기가 창문이 있냐 이거야. 이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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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아. 이은아. 야 노랑추리닝. 이은아. 누가 여기서 너 괴롭혀 아니면 너가 날 괴롭힐 작정이니. 아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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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널 괴롭히니. 그래 나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니. 오. 이은아. 삼키신에 누가 왕이 있나. 보호시설. 보호시설. 이은아 누가 괴롭혀. 난 너희들이 전혀 무섭지 않아. 정말이야. 사실이야. 진짜야. 나 그렇게 무섭지 않아. 이은아. 노랑추리닝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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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세 칸. 이은아 저리가. 아니지. 일로와. 여기가 지금 포인트 지점이긴 하거든. 발소리. 오. 발소리. 응. 계단. 야. 분유 냄새가 안 나. 이건 다른 냄새야. 오. 오. 올라왔어. 뭐 올라왔어. 앞에 있는 공 만져보러 올라와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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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놓고. 오. 안 올라오네. 근데 여기 포인트가 맞거든. 이쪽 라인에서 엄청 크게 되는데. 상키신들이 여기 와서 지금 좀 자리 잡은 것 같은데. 대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아. 이은아 누가 괴롭히면은. 저기 공 만지고 올라와야 돼. 알았지? 지금 저쪽 라인이네.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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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라인 쪽에. 둘 위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긴 하거든요. 저쪽 라인. 근데 일부러 안 가고 있어요. 일단. 오게끔. 오. 눈 마주쳤어. 저기서 지나가면서 눈 마주쳤어. 되게 두덕이 오셨는데. 기장 체크. 없어 일단. 아. 저기까지 가기까지 왜 이렇게 무서워. 오. 튀었어. 셋 칸. 둘 칸. 아래쪽. 아래쪽이네. 아래쪽. 지나간 흔적이 있었네. 살아났어. 우와 씨. 야 아까 그 검은 그림자 똑같이 봤어. 그림자였어. 오. 겁나 큰데? 방금 이쪽 빼꼼. 이쪽 빼꼼. 여기서 검은 그림자 큰 거. 기다려봐. 근데 기장이 아래로 튀어. 살아났어. 야. 여기도. 아 씨. 빼꼼한 건 여자였는데? 뭐야. 기익 소리. 어. 분유 냄새가 다시 난다. 왜 분유 냄새가 나지? 누르다. 누르다. 뭘 눌러. 얘기 좀 해줄 수 있어? 추워. 추워? 나도 추워. 근데 여기 왼쪽 방에 방금 추웠었거든. 나예요. 잠깐 좀 나와 볼래? 아이. 구도가. 오. 치킨. 야. 찍혔어. 검은 그림자인데 방금. 아. 야. 다시 보여주마. 뻥치지마. 에이. 제미. 제미. 기다려 봐. 가지고 넣으나? 제미. 개 기운 받네. 갑자기.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. 뭐지? 근데 얘가 아까 매달려 있던 애 같은데. 등치가 큰 거 봐서. 패턴이에요. 패턴. 이건 패턴 아닌 것 같은데 방금은. 스노우 찍혔던 부분인데. 방금은 패턴 아닌데. 어허. 요 놈 봐라. 좀 빠르다. 확실히 매달려 있는 쪽으로 있는데. 소리. 소리. 걷는 소리. 천장. 내 위. 잠깐만. 개 손 깨친다. 저거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? 그림자 때문에 그러겠지? 어? 잠깐만. 뭐 없는데? 어 잠깐만. 찍힐 만한 게 없는데요? 이한아. 도망가자. 뭔가 이상한 게 찍히거든? 근데 저쪽 구간에서 계속 장난을 치지 나랑? 나랑 놀기. 조. 존나? 일단 얘네 목적 의식이 뭔지. 뭐 궁금하네? 그냥. 나랑 노는 게 좋은 건가? 아까 내 이름 부른 애 누구이세요? 일단 세팅을 했어요. 일단 이쪽. 초코파이. 그리고. 저쪽 초코바잉 자 담배를 틀려서 너희들은 그 위치에서 다 나와야 해 오마이티 이해했니? 내가 절대 너네 앞으로 가진 않아 담배가 이곳으로 와주려 알겠지? 안녕 여기 내가 가져도 되니? 근데 계단 쪽에서 안 올라온다 얘네들이 구역이 다 있나 보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저쪽 안쪽에 있는 애만 구역이 자유분방한거네 저쪽 안쪽 계층 맞네 천장 타고 와서 담배를 펴버린다고? 너희들의 동선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내가 한가운데서 곧박을 해보겠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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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뭔 소리가 나오는거야 아무것도 안 계셨는데? 나 고튜브 낀건데? 어? 뭐지? 아니 고튜브에서 노래가 나와 형 뭐해요? 몰라 잠깐 나 고튜브에서 노래 나온거 처음 듣는데 잠깐만 잠깐 다시 인간 거기 있으면 거기 있으면 나 전통거죠 노래가 어디서 나와요? 다시 다 끄고 이제 안난다 노래소리 뭐지? 고튜브에 노래.. 목 자살기 있나? 천장에 매달리는 거 멀리서 봤을 때 자살기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그게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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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남자친구 그럼 위를 위해 위를 위해 얘기 좀 해줘요 여긴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왔어요 화내서 온거에요? 하늘에서 온거에요? 네 예 녹음해볼게요 24 그리고 아까 내 이름 부른 놈 누구야? 내 이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진아 진아 아우 형 잠깐만 내 이름이랑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내 이름은 아니야 다행히 고튜브에 내 이름이 있을 이유가 없어 그쵸 어 전 놀랐어 삼귀신들이 내려왔는데 가족묘에 관련된 귀신들이 여기 내려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건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어 근데 지금 웃긴 게 가족묘라고 하기에는 1층? 2층? 근데 꼬마이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가족은 아닐까 뜻이거든 자기 구역이 다 따로 있어 지금 보면은 아 그게 삼귀신들이야? 뭐 별거 없어? 그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데 대답을 해 울음소리 울음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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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일단 삼귀신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거 같기는 해요 확실히 하하하하 근데 흉가라고 하긴 그렇고 하하하하 그냥 오늘은 체험이지 체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야 담배 다 폈어요? 어이가 없어 근데 이렇게 비어지면 음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한이나 억울한 한을 가지고 들어온 애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제가 헌트에 돌아와 안 가 이 자식아 너 같으면 가겠냐 무서워 뒤죽었는데 미안해 여기 터가 별로야 화감 안 돼 그러니까 모두 헌팅되어 여기 산박자가 저쪽에 맞아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야 형장에서 심지어 무당이 봤잖아 무당이 내가 본 곳을 가서 한 거잖아 근데 그 패턴 속의 현상들 다 잡힌 거잖아 안 가 이 자식아 나 집에 갈 거야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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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무 ste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